벌써 한 달째 전화 한 통 없는 거 봐 올해가 지혜미 환갑인데 말이야 이렇게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어떻게 해드릴까 뭘 하고 싶으냐 말 한마디가 없어 되지 못한 것들 아휴 딸은 딸대로 잘난 집에 시집가가지고 식모나 다름없이 살지 아들은 저렇지 내가 정말 분단장은 곱게 하면서 왜 말은 곱게 못하니 엄마 말을 하면 받아주든지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만 하든지 얘 왜 그 낮에 늦이 막히 와서 조랑 떡국 한 그릇씩 조용히 먹고 가는 사람 있지 않으냐 각종의 그 윤감은 해요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공연이 아들 내가 잘하나 못하나 신경 쓰지 말고 연애해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점잖고 좋더만 치 배운 사람 웃기지 말라 그래 뭐 아들이고 사위고 그 배운 것들 한다는 게 하나같이 그 모양인데 내가 배운 거에 솔깃하게 생겼어요 누구야? 문을 열기 전에 삼숙인가? 식모가 이 시간에 아침 한 체리고 어디 친정에 와요 누구세요? 저 왜요? 아니 너희들이 안녕하셨어요 아버님 별일 없으시죠? 저희 왔어요 할머니 건강하시죠? 귀가 간지러워 귀 애들 왔구나 네? 그래 재미나게들 살고 있지? 네 뭐 예 우선 올라와라 앉고 보자 아니요 저희 지금 공항 가는 길이에요 갑자기 스케줄이 바뀌어서 시간이 없어요 밖에 차도 기다리고 어딜 가는데? 시카고에서 이 사람 세미나가 있는데요 부부가 같이 초청을 받았어요 아이고 좋겠구나 저 이거 뭐냐? 어머님 생신 지난 다음에 오거든요 받아라 황가비씨라 특별하게 해드려야 되는 줄 아는데요 죄송해서 넉넉히 넣었어요 그래 받으마 왜 그러니 좋게 받지 않고서 그래 넉넉히 넣었다니까 내 이걸로 저기 둥근 달 캬발에 통째로 빌려서 걸지게 한 판 놀아보마 출세연 아들이 이렇게 금일복만 달랑 하사하고 스테디는 외국 같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어? 아 왜 하사야 어른한테 올렸으니 진상이지 응? 아유 얘 어너들 가가라 끌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도착한 대로 바로 전화드릴게요 예리부서 이것들아 저 애미가 노상 그저 너 키울 때 공들인 것만 생각하니 저런다 너희들 재미나게 살면 그게 다 보답인데 말이야 너 엄마 성실 그러려니 하고 잘들 갔다 와 안녕하세요 어? 아이고 비서 양반이 수고하시네 비서가 아니고요 할머님 이 사람 조교일 보는 분이에요 어? 아유 아무려나 삼숙이한테 잘 얘기할게요 어머니 생신 좀 챙겨드리라고요 응 그래 걱정 말고 잘들 다녀와 응 예 도화식당입니다 예 아침 돼요 예 가정식 백반이랑 조랑떡국 만둣국 뭐 여러가지 있어요 예? 배달은 안되는데 일주일에 한 통씩만 지어놔 하면은 이렇게 많이는 안 넣어도 될걸 왜냐면요 음식 들고 가는 동안 맛이 없어질까봐 그래요 아니 기동을 못하는 분이세요? 아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거기가 아파트 사이 골목에 있는 거 그거 맞죠? 예 알겠습니다 네 아휴 아휴 배고파 아휴 아휴 시간이이 없어서 다 흩어여 감사합니다.